도형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도형의 회전 도형을 가져와서 보면요 네모점들 말고 이렇게 둥근 화살표가 있는데 둥근 화살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놓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둥근 화살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입체적으로 두고 보면 세 개의 둥근 화살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x, y, z 축의 회전을 나타냅니다 아직 x, y, z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시계 모양처럼 미리 보기가 나타나죠 클릭한 상태로 돌리면 도형이 돌아갑니다 자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도형 회전 자 여기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커셔의 위치가 지금 도형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22.5도씩 회전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마우스 커셔가 도형에서 멀어지면 1도, 2도 아주 미세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돌리면 미세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둥근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가 0도입니다 어? 분명히 돌렸는데? 다 0도죠 틴커게드에서는 아쉽지만 이전에 회전했던 값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평평하게 돌리는 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컨트롤 Z, 컨트롤 Z 뒤로 가기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 할 수도 있지만 작업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다면 컨트롤 Z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새로 도형을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형을 회전할 때 내가 회전한 값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도형은 45도씩 스냅이 잡혀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는 치수를 입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숫자 클릭해서 원하는 각도 30도 엔터 그러면 지금 30도가 회전이 됐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숫자 클릭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0도 엔터 하게 되면 원상복귀가 되죠 플러스 양수값은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도를 말하고요 반면에 이제 음수값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하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틴커케드에서 회전 기능을 사용할 때는 회전이 저장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항을 요청할 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